사회 발전 대상 사회 발전 대상 의정 활동 부문 대상입니다. 허기도 군수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과 상패 수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특별상 기업 컨설팅 부문 대상입니다. 귀하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삶의 주인공으로서 대한민국 사회 발전에 힘써주신 최동인님의 오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13일 배독 그리고 특별상 요리 부문 대상의 고담 2015 이범진 셰프님이십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촬영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 안에 있는 옹진군수 조영길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백령도서부터 연평도 이런 적경지역 섬들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뒤에 수상하실 분들을 위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국립공원 1호가 위치한, 지리산이 위치한 경남 산천군수 허기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상의를 생각하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담이 015 셰프 이범진입니다. 앞으로 마수로부터 사람들에게 행복한 맛을 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네 분의 수상자 축하드립니다. 소개 말씀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토이 프로젝트 최동인 대표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알리고 정직하게 알림으로써 소비자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기업 컨설팅인으로써 중소기업의 올바른 제품의 알림과 정확한, 정직한 알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컨설팅으로써 옆에서 많은 힘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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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